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하당인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에 진통도 예상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페이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행정안전보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성가족부 페이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현행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이관됩니다. 여성고용기능은 고용노동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가보훈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격상해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이 밖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할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8부 4처, 18청, 6개 위원회로 이루어진 정부조직은 18부 3처, 19청, 6개 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